오늘 바로 올려야 겠다 아니요 근데 면봉 하나로 계속 하세요? 저 면봉 많이 안 써요 저 목선 닦을 때 면봉 엄청 많이 쓰는데 솔솔솔솔 닦을 때면 돼 조금만 지저분해 바로 바꿔버리고 살짝살짝 그래서 불을 남게 손목에 스냅이 살짝살짝 터치 하시면서 몇번 제가 정말 안좋아지는 듯 면봉 하나로 계속 깔끔하게 면봉 하나로 깨끗하게 깔끔하게 아쉬운 면봉 하나로 깔끔하게 롱탈 그럼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? 네 이렇게 남기셨구나 감사합니다